박진희 working on something 대표로 누가 한 분이 이상을 돼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요 독일 챌린지 팀 테스트에 장엘이 오셨는데 올해도 또 왔잖아요 그 고마움을 누가 그런게 오시대요 정연씨가 네? 작년에 왔는데 올해 또 왔잖아요 기분이 엄청 좋을 거 아닙니까? 네 그 얘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또 3년 연속 포카리 모델로서 포카리 챌린지 또 이렇게 뭐 페스티벌에 여러분들 좀 찾아뵙는데요 너무너무 반갑고 포카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맞아요? 네 아니 이만큼 진짜 뛸 수가 있나요? 이게 가능합니까? 네 포카리께서 뛰으니까 저는 어깨를 잘 갇히는 거예요 남으신 분들도 가능 일자를 사실 네? 남으신 분들도 내가 돌자를 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습니까? 지금요? 아니 지금은 아니더라도 네 지금 뭐 한번 보여주시는 점이에요 지금? 지금요? 다른 방법도 네 네 너무 심하게 뛰면 안되고 네 네 잘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하셨어요 지금 제가 너무 제가 계속 지구기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곡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곡은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세요? 다음 곡은요 그 곡은 그 곡은 아시는 분들에게 그 곡을 한번 본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곡은 바로 청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? 바로 청해드려보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합니다 네 자 지금 힘들어 힘들어 times 더워도 너무 더워도 너무 더운데 이렇게 자 이제 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아우 너무 아쉽죠 여러분들 네 어떻게, 만약에 여러분들 호흡이 있으면 앵컬이 가능합니까? 여러분들 호흡과 차원의 앵컬이 가능하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호흡과는 챌린지 우리 TPS다 우리 호흡 오신 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또 인사 좀 해주시겠습니까? 네, 저희 더운 날씨에 저희 멤버들도 포카리 스웨트 먹으면서 많이 숨는 충격을 정말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올 여름 포카리 스웨트 그리고 TWICE와 함께 여름 더움을, 더우리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연합 드려드리고 저희 좋습니다,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카리 스웨트는 사랑해요 한번 포장 놓치해 줄 수 있으세요? 다 같이 한 번 하겠습니다, 마지막으로 포카리 스웨트는 사랑해요! 좋습니다, 그리고 마지막 끝곡 네, 최연합 준비되어 있죠? 바로 앵컬곡 처음에 듣겠습니다 박수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 네, 기회 분들께는 진짜 잘 먹으세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네, 아직 흰념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,까지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가요 예, 감사합니다 안녕 쥐이다 안녕 잘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